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니까 자 여기 열쇠일거에요 그 열쇠가 여기가 파워플랜트로 가는 지하 입구거든요 여기 이런저런 애들이 좀 있을걸요 아니 바로 파워플랜트로 가나? 아닌데 애들이 좀 있어 뭐야 이건 심상치가 않아요 불이 켜져있는거 보니까 지금 누군가 있어요 그리고 불이 켠다는거 보면 고기를 구워먹는다는 소리죠 자 인육인데 이거 사람들인가? 무..무법자인가? 야 지금 고기 겁나게 많은데? 아무도 없는데? 있쟎 있쟎 리택 있어요 내한테 하나도 안깐거야 하나도 안깔았어요 음 음 트로그다 어? 어? 예 뭐 다이아몬드죠 프라우3는? 타입3 어디에? 천천히 으악! 응 어 오 오, 슈우우우우우 호흡 뭐지? 나 안 보여요? 이렇게 음흠흠 음흠흠 오오오오오오 visit 자 이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오 뭐야 아 이거 안했어구나 와아 근데 diese 왜 이리로 가라고 해 논거야?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저 스카이링도 다 지웠잖아요 스카이링도 다 지우고 네 새로 깔았어요 모드 거의 없이 자 여기 여기 이거 내가 아까 먹었나? 안 먹었죠? 나 이쪽으로 가는건가? 나 여기 온대 아니야? 온대인데?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오 제트가 왜이렇게 많아? 어디야? 바로 아래에는 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어 뭐지? 편집이... 아... 차트구나? 아이씨... 난 또 편지라고 또 깜... 그... 겁나게 좋아했네 편지같은거 좋아하죠 읽을거리 자자자자자ㅋㅋㅋㅋ 어허어 여기 지금 가스가 차 있는데 가스 차 있거든요 야 타자라 오케이 뭐야 제트가 정말 많아요 사이코 좀 정말 많지 내가 모자란 건 사이콘데 제트만 겁나게 많아 제트 많은 김에 제트 또 한 번 먹을까? 제트 하는 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 뭐야 뭐야 아 이거 확실히 느리긴 느리다 예 연사력이 느려 이건 어 이거 뭐야 공장직원 출입생 제기라 그냥 출입생이잖아 저장한번 하구요 아 저거 겁나게 굉장히 길군요 나는 이렇게 길지는 모르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저 문 열어야되는데 어 설마 왔던걸로 되돌아가면 이런건 아니겠지 어 어 어 뭐 야аяofura 로봇힙아 저거좀 열어줘 저거 didnt 어떡하지? 예예 그렇죠 그게 예 한 5년 정도는 차가 있어야 된대요 음 교정기가 아니고 교정기라고 해야 되나? 뭐 마지막 뭐 아무튼 뭐 있는데 저거 아 이거 못하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나 저기 안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아우 저기까지 언제 돌아가 아 금방 돌아가나? 아 언제 돌아가 여기 아니야 자 스팀팩 자 스팀팩 제트가 거의 스팀팩 아 뭐야 그 마린 마린 뭐야 스타크래프트 스팀팩이야 먹으면 이동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물론 리빌런스 영향 때문에요 그냥은 이동속도 빨라지는게 없어요 안부터 그쵸 아따 다시 되돌아가야돼 그렇다는거는 저쪽에서 열어야 된다는건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있는거냐면 여기로 연결되어있는거에요 헤이븐으로 아까 파워플랜트 있죠? 여기 여기로 연결되어있는건데? 여기 여는 게 있나? 어 버튼이? 이게 열려 이게 안 없는데? 밑에서 이런거 맞는데? 아유 모르갔다 아무튼 저기로 연결되어있어요 탁 어? 이거 끄트머리가 없네? 개머리.. 판이 없는데? 이것도 없나? 아 이건 개머리판이 있고 저건 없는거네? 퍽 퍽 퍽 퍽 뒷머리판이 없으니까 저건 정확력이 좀 더 낫겠구만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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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퍽 추가 어... 아, 약품 소비양을 줄여주는건가? 그건가? 자, 테드베어는 내한테 필요해요 얘한테 고기arning 자, 얘한테 테드베어 주면은 보장 져요 돈을 돈으로 줬었나? 되게 조금 줬었던 것 같은데 자 어 더핏의 어 그거는 어 뭐라고 그러지 더핏의 존재의 이유는 존재의 이유라고 하면 좀 너무 강력한데 좀 달달달콤한 점 어쨌든 예 암호프레스죠 단지 이것 때문에 더핏을 먼저 하는 사람도 많아요 단지 이 기능 하나 때문에 암호프레스 하나 때문에 저게 다른 탄약을 단연 탄약으로도 변할 수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탄약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자 어이 튕기면 안 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들 뭐야 이만 어휴 되게 많이 오는데 내가 죽이면 근데 그거되는데 내가 죽이면 안되겠죠? 뭐 그럴려면 뭐 여기 레이더들 한테 맡겨야겠죠 야 얘 죽는다 해군 죽었다 야 핀레이더 좀 잘 싸워봐 내가 여기 숨을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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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대 1대 무슨 장비도 아니고 야 너희들 너무하는데? 다 죽겠다 아 그냥 내가 죽일까 다 야 핏이 상대가 안되네 너네 거기 가만있어 클로카드가 클로카드가 여기에요 프레스 단말기 조작 설명 1단계 이어트리얼 빈에 탄약이나 원전재를 적재한다 단말기를 사용해 생산한 탄약을 선택한다 탄약을 찍어낸다 자 어떤 탄이든 되나? 미사일 좀 넣어볼까? 다트? 다트를 다트가 가장 쓸모없으니까 다트를 좀 많이 넣고 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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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44 32 3 32 32 탄약 탄약을 좀 넣고 32탄환 좀 넣고 32구경 탄환을 좀 넣고 어... 10미리탄도 좀 넣고요 아니다 일단 32구경 탄환만 탄환을 바꿀 수 있죠? 32탄을 5미리탄으로 바꿀까? 380? 5미리탄? 5.56? 아 넌 다 많아가지고 4.4.매그넘턴? 아니야 308? 308로 가자 4.5.매그넘턴? 왜 안돼? 된거야? 어 됐네요 파란이 너무 많아서 초반에 어쨌든 저기 초반에 쓰면 참 좋아요 4.5.매그넘턴? 야 800발? 정말 많아요 4.5.매그넘턴? 자 정리하러 갈까요? 4.5.매그넘턴? 네 덮으시오 빠이빠이 네네네넿 자 이제 딱 두개 남았죠? 브로콘 스틸과 마더십 제타가 남았는데 브로콘 스틸과 하죠? 브로콘 스틸과 마더십 제타가 남았죠? 짠 짜잔 버블에서 다 모았고 유니크 무그도 거의 다 모았고요 자 더핏 더핏 폭행자 인간개족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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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또 있는데? 아 강철너클 다 됐나? 아 다했어요 자 브로콘 스틸 마더십 제타 저 의상들도 유니크가 너무 많은데? 브로 더핏에다 넣었죠? 저 이것도 수리해야 되고요 리콘 아머가 지금 몇 개 없는데 하나 있나? 리콘 아머 딱 하나인데? 퍽 퍽 퍽 퍽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것도 수리 못하는거야 만 땅짜리라 퍽 아 저 리콘 아머 어떡하지? 아 이거 이거?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 리콘 아머 리콘 아머 좀 사가지고 써야되나? 리콘 아머 좀 사가지고 써야되나? 리콘 아머 아 거기 한번 가보죠 포인트로 가오 리콘 아머 아 그 방법으로 그래 그렇게 하자 자 이거 그냥 있고 아 뭐야 이거 아 저 버그 수류탄을 썼었구나 한 번만 쏘면 될걸요? 됐어요 오오케 저장하구요 잠시만요